출연과 한국 여러분 어제 방송입니까 어제 방송 어제 방송에서 아주 중국에 대해서 슬픈 중국이라는 조선일보의 연재는 아주 고급스러운 그런 또 예리한 중국의 빛과 그림자를 그렇게 파악하는 송재윤 캐나다 맥메스트대 교수 칼럼 을 이렇게 민심이런 시진핑 정권 어디로 가고 있나 이걸 아마 토요일 날 방송했을 겁니다. 제가 여기서 이제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딴 게 아니고 중국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오래 중국 공상당이 권제할 것이다. 전체주의 체제라는 것은 그 체제가 몰락하는 것은 아주 어렵고 특히 지금은 it 기술의 활용을 통해 가지고 인민들의 삶의 구석구석을 감시 감독할 수 있기 때문에 집단적 저항이나 이런 부분이 아주 어렵게 돼 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드린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메시지를 던깁니다. 중국 대륙에서 자유화의 바람이라는 것이 일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2024년 4월 달에 총선을 통해 가지고 특정 정당이 장기 집권에 성공하게 되면 그 세력들이 굉장히 오래 갈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역사적으로 중국의 역사와 한국의 역사라는 것은 날 줄과 실줄로 연결된 것처럼 그렇게 계속 이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시진핑의 등장과 it 기술의 만개 인민에 대한 여러분들 감시감독의 여러분들 효율화 이런 부분들이 더해지면서 중국의 공상체제가 오래 간다는 것은 한반도의 남쪽에서 선거 부정을 통해서 권력을 장악한 자들이 훨씬 더 오래 갈 가능성이 높은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중국 전문가들이 가운데서 중국의 자유화 분위기의 대두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높게 평가하시는 부분에 굉장히 해의적인 겁니다. 중국인민들이 찍소리를 못할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 이 유광종의 아주 중국의 정통한 전문가인 유광종 씨가 쓴 공상당에 이끈 카르텔이 중국 공상당을 조기에 몰락시키는 일을 방지하고 오랫동안 중국 공상당이 영속될 것이라는 그런 주장을 담고 있습니다. 이 글 내용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몇 년 전에 나온 저서가 있습니다. 재미 중국 경제 전문가가 쓴 저서입니다. 제목이 중국 문드러지고 갈라지나 무너지지 않는다. 숱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중국 공상당이 이끄는 체제가 잘 버티는 현상을 분석했습니다. 서방 전문가들 생각하고 달리 그럭저럭 돌아가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선거 부정 세력들이 대한민국을 장악 하게 되면 갑자기 나라가 붕괴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계속 가라앉으면서 있죠. 그냥 오랫동안 그 체제가 내려앉는 체제가 계속되면서 국민들의 고통이 엄청나게 커지겠죠. 그 이야기하고 똑같은 겁니다. 중국 공상당이 숱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그냥 금세 넘어지지 않는다. 그냥 그락저락 그냥 꾸역꾸역 하면서 돌아가는 겁니다. 최근 불균형 발전이 빈부격차 를 심각하게 불렀으며 환경파괴나 도덕의식 하락 등 엄중한 사회 문제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종 시스템을 장악한 공상당 지도부의 이끈 카르텔이 아주 견고해서 당분간 체제는 유지되리라고 본다. 선거 부정 세력들이 장악을 하게 되면 그 여러분들 그 체제 새로운 체제에 맞는 내부의 여러분들 진골성골이 있고 그다음에 부정선거를 감형해서 권력을 장악한 일당 체제가 나눠주는 이익을 여러분들 향료하는 세력들이 거대하게 형성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부정선거 카르텔이 형성되는 거죠. 그래서 그 체제가 견고하기 때문에 베네수엘라가 넘어지질 않는 겁니다. 그 여러분들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수백만 명 여러분들 해외로 그냥 이주를 하더라도 그 체제가 넘어가지 않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 중국 공상당의 미래고 부정선거가 여러분들 제도화된 대한민국의 미래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중국은 강대국으로서 일어서지 못하지만 그렇다고 20년 30년 안에 무너지지 도 않는다. 강대국은 될 수가 없는 거죠. 왜 강대국이 되려면 경제력이 뒷받침해야 되는데 경제력이 뒷받침이 되려면 생산성이 높아야 되고 여러분들 동시에 뭐죠 혁신이 계속 일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미국의 자본시장을 보게 되면 죽었다 깨어나도 그러면 중국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사회주의 체제에서 어떻게 여러분들 강대국이 됩니까 그러나 여기 보신 것처럼 중국 공상당이 다 독식하는 나라가 되는 겁니다. 한국 선거 사기 세력들이 다 독식하는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냥 이 소위 유광종의 차이나 별곡을 보고 차이나 별곡을 보고 저는 이분이 쓴 글을 보면서 그냥 한국을 한쪽에는 이 글을 읽으면서 한쪽은 한국이 돌아가는 거죠 머릿속에. 조합해 가지고 여러분이 말씀드린 겁니다. 중국이 그럭저럭 안 무너지고 여러분 견디면서 돌아갈 것이고 베네수엘라도 뭡니까 그 가혹한 미국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그냥 나라가 돌아가는 겁니다. 나라가 완전히 파괴된 상태가 돼도 그냥 나라가 돌아가는 겁니다. 대한민국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왜 그동안 싸워온기 때문에 그러나 나라가 계속 여러분들도 그냥 주저앉겠죠. 그리고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 공상당이 다 독식하는 나라 한국 부정선거 세력들이 새로운 계급에 대해서 다 독식하는 나라 그리고 사회윤리나 도덕이나 기강이 무너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부정선거 세력이 이제 제압을 하게 되면 문정권 하에서는 다음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반발하는 세력들도 있었지만 이제 20년 30년 40년 반발해도 안 된다는 게 확고하게 되면 그냥 사람들이 다 다 수렁하는 겁니다. 북한 체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반항해봐야 나만 이러면 죽는 거니까 그냥 입 다물고 그냥 가자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아주 여러분들 우리한테 시사적이네요. 어쩌면 뭡니까 중국하고 그렇게 역사적으로 끊을 수가 없는지 기가 참 거죠. 이런 방송을 골치 아프니까 그냥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래도 좀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있고 하니까 이런 저런 정보를 조합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상황 판단을 하실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너무나 나라가 어려운 상황에 가는 겁니다. 어떻게 여러분 나라가 이렇게 집단 체면에 걸렸는지 어떻게 여러분 이 중요한 시점에 나라의 지도청들이 저렇게 무기력한지 기가 찬 거죠. 윤 대통령 그냥 목이 날라갈 건데 저렇게 무기력한지 정말 문제가 큰 거죠. 붕괴되고 괴멸된다는 말은 비단 중국뿐이 아니고 우리에게도 잘 통하는 말이라고 보면 됩니다. 산이 무너지고 방죽이 터지는 일은 꼭 중국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유구한 지구 역사에서 흥망승수에 는 물레바퀴처럼 돌고 도는 겁니다. 작게는 한 개인에게 일개 국가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우리는 노력하고 타협하고 양보하는 사회구축이 절실한 이유입니다. 천하라는 개념으로 황제를 숙명적으로 받아들이고 살던 중국 사람들이 지금은 공상당이나 당을 숙명적으로 받아들이고 삽니다. 이제는 국제적으로 부득히 열려있어 자유시계를 알고 세계사를 배울 수밖에 없어 알게 되었기에 언젠가는 중국은 분열되어 자유화가 진전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황화가 유유 흐르듯 천천히 진전되고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끊임없이 괴롭힐 겁니다. 한국은 또 큰 변수가 젊은 세대들은 나이가 든 세대를 보고 뭐라고 뭐라고 하지만 그분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유산이 있었던 겁니다. 저만 하더라도 여러분들 이렇게 방송을 할 수 있는 것은 저항정신이 있는 겁니다. 불의에 타협하지 않고 저항하는 게 그러나 젊은 세대가 그럴 가능성은 굉장히 낮습니다. 교육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인 형편에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선거 사기를 통해서 장기 집권에 성공한 사람들은 통치를 하기가 굉장히 좋은 시대를 갖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IT 기술을 통해서 개인을 중국에서 인민을 통제하는 모든 기술들이 다 한국으로 돌아올 겁니다. 제가 일찍이 여러분들 방송에서도 여러 번 이야기를 했죠. 중국이 인민을 통제하기 위해서 활용하는 기술들이란 것은 중국에서 충분한 검증을 거친 다음에 주변 국가로서 계속 수출이 돼 가지고 중국을 옹호하는 쪽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선거 부정은 부정선거 중국의 행사법도 여러분들 도입하고 공수처라는 것이 중국의 행사법을 뺏긴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 다 수입하는 겁니다. 그래 중국 비슷한 체제 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거죠. 오래 걸릴 겁니다. 제가 한 번 정리했습니다. 국민들은 날로 삶이 크게 고단해질 것이고 경제적으로 는 엄청난 파국이 일어나 겠지만 부정선거 카르텔 중심 세력과 그를 지지하는 주변 세력들의 도움으로 그 체제의 변화를 꾀하는 일은 아주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중국 공상당의 앞날은 우리에게 매우 시사적입니다. 유광종 씨의 차이나 별곡을 읽으면서 제가 갖고 있는 부정선거 카르텔이 한국을 장악했을 때 일어나게 될 상황이라는 것은 파국이 금세 오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깔아 앉는 그런 상황이 오래 지속될 것이다. 그 사이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겠죠.